아니 아 그런 말은 처음이야 계승 타고 계기가 싫은데 왜 지나가는데 뭐라고 하 tuh 룰ong은 좀 올려고 확인 됬어 근처 가지 않았어요 전개여 예 단순히 예 2개가 예 2년 뭐든 거죠 아무 confused 나요 아 것처럼 하지않어요 house 끝에 시고요 그리고 으 없다고 마스카 쓰시면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왔어요 희내는 저기요 왜 개소리를 해 뭐라고요? 아 그럼 개소리 그렇게 얘기 안하셨지 뭘 제가 그렇게 얘기 안하셨지 개소리 라고요? 아 개소리 개소리이지 안그래?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뭐라 했는데요 제가 여기 물렸다고 했죠 근데 개는 안 물나 그랬죠 아저씨를 안 물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개가 안 물은 게 어딨어 지금 욕하셨죠 저한테 욕하시면 안 되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하세요 제가 신고했고요 제가 강아지 데리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강아지랑 노려버리니 나는 강아지가 싫다고 소리를 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거짓말로 강아지한테 물렸다고 하셔가지고 욕하고 지금 아니 물렸어요? 물렸대요 확인해 보세요 물렸대요 아 물렸대요 아 물렸대요 싫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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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마음속에나 해야지 남한테 그거를 하면은 인권 못 오게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